어떤 것도 그냥 만들면 요리죠 뭐. 하숙 빵 하나만 남으면 연락 주세요. 이제 하나가 또 남았어요. 이건 취나물이고요. 이건 비릇나물이에요. 비릇나물이에요? 비릇나물. 비릇나물. 나물 양념이 있잖아. 집맛이 조금 다르다. 그렇죠. 형 나물이야말로 진짜 손맛 아니에요? 맞아. 모두 다 버무리니까. 네 그렇죠 주문주문이 하나. 그 엄마의 취향이 나와요. 나물에. 여기 있는. 여기 이름 넣는 사람 같이 있고 자기는 넣는 집이 있고 다 그것도 좀 띵띵띵 흘리지. 그럼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물이거든요 선생님. 맛있게 맛있어. 전율이 몸에 전율이 와요. 진짜예요. 고기네. 그럴걸. 내가 이거 먹어봐. 칠학교를 먹어봐. 형님 뽕이래 이거. 뽕이래. 바꿔봐봐 바꿔봐봐. 바꿔봐봐. 진짜 깔끔해요. 이름 장난 아닌데. 뭐예요 이거. 저는 이런 향 때문에 나물을 잘 안 먹었었는데 저거는. 오늘 나물을 잘 안 먹어.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나물을 했냐면 식당 같은데 나물들 안 먹게 되잖아요 밖에서 밥 먹으면. 그래서 좀 먹으라고. 이거 맛있겠다. 맛있다. 대박인데요. 야 이거 이 나물들 해서 고추장 비비면 엄청 맛있겠다. 참기름 한 방울로. 아무렇지도 않죠. 국상식에. 여기. 고추장 비비면 엄청 맛있다. 고추장 비비면 엄청 맛있게. 이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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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고 있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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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물에 밥 비벼거든요? 장난 아니다 진짜. 나 좀 거기다 얹혀봐봐. 그 밥에다 좀 얹혀봐봐. 그 밥에다 좀 얹혀봐봐. 아 또 이랑 국물 말린다. 아이고 좀 많이 해놓을걸. 그러니까 또 이게 간장만 넣으면 솔직히 약간 밋밋한데 이게 안에 옥수수 있으니까 씹는 게 재밌어요 지금 되게. 아이고 좀 많이 해놓을걸. 그렇게 맛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다. 아 배불러. 이렇게. 흰밥은 없지? 흰밥은 없지? 아니 저는 예전에 비비시는 거 보다 깜짝 놀라서. 우리 형 뭐 새로 갈라수랑 안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진입하게 있는 거. 마늘고추장도 될 수 있대. 아 밥에도 짐 나는 거 봐. 고추장에. 오늘 이것도 맛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게. 멤버들이. 야 이렇게 다 먹었는데 마지막 비비주는 그게 너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힘이 나고 그렇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꾸 맛있다고 해야 부인이 솜씨가 늘어요. 그래야 자꾸 기분 좋아 먹어주죠. 아 네. 이 그릇도 좋다 보니까 소리가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근데 되게 예쁘다. 아. 아. 맷돌 가는 소리가 나는데요? 저거 돌 씹히는 거 아니야? 잘 비비시네 진짜. 진짜 잘 비비네요. 비비는 거 조금 이제. 아 뒤집었어요. 아 한 판. 맛있게 생겼는데요? 넌 형이 형. 나도 나도. 나도. 아 그래. 오, 헛스카를. 선생님과 헛스카를. 선생님이 퀴즈이네요. 매워 보이는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맛있는데요? 딱딱티지에. 맛있어요, 뱀. 음, 음. 재료가 좋다보니까 여러분 대라고 이제 먹어보겠어. 장아찌 입고 있어요. 아니, 요거를, 요거를 반찬으로. 맛있어. 장아찌. 음, 맛있다,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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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해. 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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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해. 희해, 희해, 희해. 진짜 잘 비비시네요. 현중이가 드디어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